오늘 오전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를 추천해달라.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먼저 꺼냈다고 하는데요. 국무총리 인사추천,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핫라인 구축, 여야정 협의체. 이 세 가지를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당연히 시큰둥했습니다. 국정기주의 전환을 가장 우선시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허수아비 총리를 2명을 앉혀놓든 10명을 앉혀놓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본질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국힘 당원들은 윤석열 탈당해라 지금 이런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민주당 트로이 목마 아니냐. 탈당해라. 보수의 괴멸자다. 당원 게시판에 도배가 되고 있다고 하죠. 이런 와중에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두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 오늘은 3개월 출입 정지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언론에 입트막을 하는 게 이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까? 방심이와 선방심의, 선넘형 규제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혀 반성에 기미도 안 보이는 게 현실이고요. 심지어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상을 공유한 사람도 저렇게 수사를 받고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아무 말 대단치를 벌이는 걸까요? 결국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아니겠습니까? 박성재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인 건데요. 어쨌든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지금 이런 입장을 전하면서 특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마당에 씨알도 안 먹히는 하나만한 소리라 보고요. 이런 와중에 국힘의 망언이 또 터졌습니다.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아예 3김여사 특검을 역제 안하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보시다시피 한 기사에 채팅이 3천 개가량 달렸고요. 후폭풍이 엄청나게 거센 상황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민전이라는 국힘 당선자가 결국 김혜경 여사와 김정숙 여사까지 끌어들여서 말도 안 되는 물타기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지층 내에서도 뭐지 저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말이 먹혀야 듣는 척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물타기를 시도하는데요. 울산시장 얘기하고 무슨 공무원 이씨 얘기 끄내오고 에휴 진짜 저게 청선에 참패한 정당에 당선자가 한다는 얘기인 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선일보에 김대중 칼럼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긴 동의할 수 없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단 결의로 나가야 된다는 조선일보의 칼럼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소린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그 자체로서 나라의 절반을 구했다. 치욕스럽더라도 참고 임기를 마칠 뿐 아니라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가장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런 소리라고 나선 거죠. 야 저 정도는 해야 국민의힘의 비례를 받는 걸까요? 아니 당선 자체로 나라의 절반을 구했다고요? 지금 안 찍었던 절반은 물론이고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등 돌리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부끄럽다. 그러니까 막 트로이 복만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정신 못 차리고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칼럼인데요. 조선일보에서도 지금 저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러니까 조선일보 김대중 따옴표에서 구차한 해명 말고 받을 건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건데 지금 국힘 당선자라는 사람은 이런 말조차도 못 꺼내고 오히려 동의할 수 없다. 윤석열이 뭘 잘못했냐. 오히려 나라를 구하지 않았냐. 이런 황당한 소리를 당당하게 떠들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 관련한 기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기사가 많이 나온다고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국힘 내에서도 안 그래도 당선자랑 낙선자랑 무슨 수도권이랑 TK랑 온도가 너무 다르다. 이게 같은 당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 마당에 비례로 당선된 사람이 저런 얘기를 떠들고 있으니 앞으로 국힘 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당연히 분열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걸 덥석 물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비판이 국민의힘 정치인 각자 자기한테도 돌아갈 텐데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 키포인트인데요. 예전에는 20대 남성들이 술 마시느라고 학점이 안 나왔다. 이런 망언을 했다가 당시에도 또 엄청난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남학생들이 군대 가기 전이라고 놀아서 학점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낮은 윤석열의 2030 지지율에 대선 당시에도 악영향 줄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엄청난 비판을 불러왔었습니다. 문매를 엄청나게 맞았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지금은 군대 가기 전 남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언제쩍 얘기를 하냐. 내 학점을 보여주고 싶다. 일반화하지 마라. 이런 비판이 당시에 엄청나게 쏟아졌었는데 당시 하태경 씨가 심지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힘 내에서도 엄청난 분란을 키웠었죠. 게다가 부정선거론까지 꺼낸 사람인데요.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하고 나서 그것도 첫 회의에서 무려 부정선거를 갖고 와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국힘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당당하게 뺏질을 한 겁니다. 야 아니 앞으로 더 이런 목소리를 열심히 내길 바라고요. 아예 말아먹기로 작정을 한 게 아닌 이상 어떻게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요. 삼김 특검이요. 아무튼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장은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재형 목사의 잘못이 10이라면 김건희 씨의 잘못은 몇으로 봐야 될까요.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최재형 목사만 세게 처벌받으면 이걸 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안 봐도 뻔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윤석열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이 부활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게 무슨 국민을 위해서라고 설명하는데 아니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본인 손으로 폐지를 해놓고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게 결국 검찰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로는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야당 대표들 만나라니까요? 기획통 검사를 데리고 오면 민심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신인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씨는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당장 야당에서도 우병우 사단이라 불리는 민정수석으로 무슨 민심 청취를 하냐? 방탄수석이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결국 민심 청취를 빙자해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조직을 재가동하겠다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민심을 핑계대고 있지만 뒤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를 음습한 곳에서 꺼내서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부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당장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명박 시즌2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결국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짓들 그대로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국정원이 얼마나 심각한 짓들을 저질렀는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전과 여론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입장에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총선 참패하고 끌고 온다고요?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최혜병의 전우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책임을 부하가지고 사단장이 선처를 받냐 그래서 최혜병 특검법에 수용을 요청한 거고요. 진실을 알려주는 건 당연한 나라의 책무입니다. 살려달라던 전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미안함으로 이분들은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이렇게 위험하고 무리한 작전을 지시한 사단장 여단장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손수 편지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들은 척이나 할까요? 게다가 해병대 예비역들은 서울시내 행군을 한다고 하는데요. 11일에 서울시내 행군을 예고한 상황에 범야권에서도 관련 행사에 대거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등 야당에서도 대거 합류해서 힘을 보탤 예정이고요. 결국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되니까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는지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됩니다. 네이버 댓글에서도 이런 문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김은국 씨가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해병 여러분들의 연대와 의로운 행동이 나라를 구하는 거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어떤 말장난을 할지 두 눈 부릅두고 지켜봐야 된다 보고요.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